검을 쥐었다면 가벼이 휘두르지 마라! 강한 힘엔 스디슨 책임이 따르는 법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기 마련이에요 바다는 언제나 흐르고 있죠 당신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나도 서론을 그리고 있느냐? 운명을 거스르려 들지 마라 새로운 만남은 곧 새로운 기쁨 함성을 질러라! 나 홀리베리 쿠키가 이곳에 왔다! 어디 한번 시험해볼까요? 제 가능성을 크램 공화국의 집정관 클로티드 크림 쿠키라고 합니다 언제나 박물관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떤 유물을 가져오셨는지 제게 보여주시겠습니까? 주인공